드라이어로 복수를 인데요. 사실 드라이어로 복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서팀장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드라이어 때문에 불이 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 8일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인천시의 아파트인데 60대 여성이 드라이어를 조금 특이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하면 5단 서랍장 위에 30개의 휴지가 들어가는 롤이 있잖아요. 휴지를 쌓고 그 위에서 드라이어를 한 1시간 정도 장시간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불이 나는 사고가 난 겁니다. 새벽 3시에 사실 드라이어 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휴지까지 쌓아두면서 드라이어를 켰을까요? 저 60대 여성이 머리 말려 한 건 아닙니다. 위층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아마 층간소음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만나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복수를 했다고 맞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층하고 가까운 곳에 닿기 위해서 30도를 놓고 그 위에 드라이어를 놓으면 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들리라고 복수를 했는데 아니 저분은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식으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그래서 헤어드라기가 최근 거는 모르지만 옛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열돼서 불 날 정도로 너무나 복수를 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는 본인이 받았어요. 그런데 위층에 피해가 안 갔는데 결국 재판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혐의로 그럼 재판에 받는 거예요? 이게 한 시간가량 켜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실수로 불을 내도 실화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실수로 물건 같은 거를 손개시키는 건 처벌을 안 해요. 그런데 왜 실수로 불을 낸 건 처벌을 하냐면 불은 그만큼 위험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특히 실수로 불을 내도 이렇게 일반 사람이 사는 주거죠. 건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존 건조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 이런 데 있어서 물건을 태우거나 실수로 불을 내거나 이러면 이거 처벌받으세요. 벌금이긴 한데. 그런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경우는 그래도 실화라고 그랬잖아요. 실수로 불을 냈다고 인정을 하신 거지만 사실 드라이어를 한 시간 이상 켜두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아까 휴지로를 얹어뒀다 그러죠. 그게 연소가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불 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실화죄가 아닌 거예요. 실수로 불을 냈다가 아니라 불이 나도 괜찮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현주 건조물.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에다가 불을 냈다 이러면 불이 나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걸 했다고 하면 방화죄로 처벌되면 훨씬 더 세거든요. 성장이 크군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가해자도 이분이지만 피해자도 이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처벌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현주 건조물 또 공룡이잖아요. 이게 아파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은 자기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나면 이웃집이나 윗집이나 아랫집에 막 연기도 나갈 수 있고 불도 계속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자기 집에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뭘 태우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 보면 층간소음은 방법이 없다. 그냥 복수하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복수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울리는 분들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고 야기시키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이거 어떤 경우는 무슨 그걸 대단한 발명품인 것처럼 인터넷에 해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다가 우퍼라는 스피커 붙여가지고 쿵쿵 울리면서 윗집에 고통 주는 이런 거를 또 신상품인 것처럼 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거 직접적인 대응 방법은 나중에 큰 갈등이 야기돼가지고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합니다. 층간소음은 직접 부딪히는 거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관리소를 찾든지 야한 형태가 제3자가 개입된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서팀장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이웃 사이센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쟁을 조율해주기도 하고 슬리퍼나 그렇게 소리를 줄여줄 수 있는 물품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 아래 번호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